Q. 마신닌 꺼날때는 우리꺼 아니지? 내꺼 아니니까 망하면 안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버프 오지게 받치고 갑니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꺼 아니라 제꺼는 망해도 돼서 대충 까지만 마신닌꺼는.. 아 자꾸 마이장이라 하네.. 뭔가 이상하네.. 마싱 자 마싱 팀이 뭐냐면 여러분들 나폴리에요 나폴리 나폴리 이렇게 맞췄거든요? 근데 팀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못한다 진짜 야 너도 존나 못하는구나 이 새끼들 존나 못해 진짜 이거 까놓은 줄 알았어 이거 까놓으면 안 돼 이거 까면 노잼이야 나 이거 까놓은 줄 알았어 아 나 이거 까놓은 줄 알았다 이거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천 안 하시면 추천 안 하시면 부탁합니다 나 이거 까놓은 줄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야 나 퍼프 좀 받자 하니까 야 준비해 퍼프 좀 받자 하니까 어떤 거 말 야 오랜만에 침 오지게 쳐버려 오랜만에 침 오지게 쳐버려 한 장 깔 때마다 오랜만에 침 오지게 쳐버려 오랜만에 침 오지게 쳐버려 자 가자 어 시끄러워 좀 살삭찍게 해 너 시끄러우니까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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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안 뜬다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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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간다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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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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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좋아 좋아 야 너무 세게 치지 마 귀 아프다 귀 아프다 아 세게 치지 하네 어 너무 세게 치지 마 어 내가 세게 치는 거지 내가 그랬어 어 내가 세게 치는 됐잖아 간다 오케이 된 김에 머리로 쳐 야 내가 머리로 한 번 칠게 진짜로 진짜 가자 어 내가 머리로 한 번 칠게 하고 안 뜨잖아 가자 어 머리로 한 번 쳐야지 아 씨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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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았네 쫄았지 아 아 아니 그런게 들으면 안 되지 어떻게 들으면 돼요? 이렇게 들어줘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래야 내가 여기로 점프할 거야 너보다 낙심 맞아도록 아 씨 가자 야 빨리 가 야 빨리 가 빨리 야 빨리 가 야 조조 이제 지금 지금 잘 떠 아 아 형 형 정성이 안 들어갔어 방금 정성이 안 들어갔어 방금 형은 그냥 여기 정성이 안 들어갔어 형님 여기 정성이 안들어가 있어요 이제 아 형 머리 다치기 안 조심해 바로 가 태행 바로 가자 아 조심해 조심해 ㅇㄴㄹ1 와 그만! 잠깐만 잠깐만 상당 고장 나 상당 고장 나 자 녹음 한 번 가자! 녹음 한 번 하고 다섯 장 연속 너 너무 시간 끓으면 안 되잖아 나 2마로 간다 오케이 2마로 간다 2마로 더 아파 내가 봐야 돼 아! 아! 야 빨리 네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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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 많이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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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빨리 대충 하면 안 됩니다 다섯 장 한 번 해 다섯 장 한 번 해 그렇지 그렇지 나 있어 야 잠깐만 야 이 머리 깨 빨리 빨리 네 장 한 번 해 네 장 한 번 해 머리 씌워 머리 씌웠지 잘 맞았는데 이거 머리 하 너 홍 난다 이 세상에 오! 진짜 잘 뜬다 맛이 너무 많은데 이거? 잘 뜬 거 아니야? 아니 15, 25 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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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야 이거 지금 맛이 너무 많이 내가 진짜 너무 잘 뜬 거구나 내가 그래 왜 탈씨보 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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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당연히 탈씨보가 너무 잘 떴어 탈씨보 자 자 박정부를 귀여움으로 조진다 자 나도 하기 싫은데 그 짤 죄송합니다 진짜 박정부를 귀여움으로 조진다 아 나도 씨마이가 나이처먹고 하기 싫은데 진짜 야 씨.. 야 이거 좀.. 야 이거 좀 껴줘라. 야 이거 좀 껴줘 이거. 자.. 네네. 공신이 좋겠지. 아 진짜 씨.. 음음음! 인지기! 인지기! 오! 줏대요! 그리고 유액 줏대요! 안주면 짜증낼 거야! 아우 씨..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 아.. 귓밥벅이 끌뻔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아 씨.. 이거 안주하네. 내가 볼 때는 망했다.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20원만 뜨면 돼! 20원만 뜨면 돼! 좋았어 좋았어. 아! 20원만.. 아.. 씨발.. 근데 원래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아 근데.. 아 이거 뭐야! 20원만.. 원래만 뜨면 돼 계속. 아 근데 너무 많다 진짜로. 유리하자마자 유리하자마자. 정무요님 이상한 거 좋아하시네. 아 이거 많이.. 와 근데 진짜 맛있고 이거 어떡하냐? 야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탑 10워라도 나와도 되는데 막.. 아니 돈이 낫지 않나? 그 10억제 그.. 왜?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너무 안 떠. 20억 좀.. 아야야야야야야야! 아 이거 5곡이라도 뜨면.. 형! 몸나뚱.. 형 지금 내가 정성이 고속해. 이거 귀엉척 해가지고 이 씨발.. 들어와가지고 꺾고만.. 검은스트 검은스트 검은스트! 검정봉이 다 보여줘 봐. 검은스트 검은스트 검은스트! 야 이걸로 제기차이 보여주면 안 돼? 뭐가 생활.. 이거 돼? 제기차이 건데? 안 되지.. 뭔데 뭔데? 이거 유혹 조조하겠다. 와 안 돼 진짜! 야 그거 안 돼! 야야야 립스틱 가져와! 립스틱 가져와! 립스틱 가져와! 립스틱 그때 타.. 나 진짜 존나.. 존나를 심각한다. 아아.. 야야야야야야야 오빠! 키한테 한 장만 줘! 오빠! 정모 오빠! 키한테 한 장만 줘! 족같으니까 한 장만 줘! 오빠! 나 샤넬 사려고 했는데 그거 안 사고! 추패 질렀어! 틴트 발라! 틴트 발라! 틴트 발라! 틴트.. 여자물처럼 발라! 엠! 뽀뽀! 뽀뽀! 이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에요? 정모 오빠 뽀뽀! 우와! 자! 가자! 가자! 뭐라고 맨망숙이라고요? 진짜.. 야 뭐야? 월드레전드 나쁘지 않아? 나무 나쁘지 않아? 오! 야야야야! 먹혔나보다! 박정무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네! 오! 나 7억 나쁘지 않아! 왜냐하면 월드레전드 뜰을 바에 7억이나 차라리! 그렇지! 야 나쁘지 않아! 정모 형 이런 척은 좋아하시네! 근데 내가 너무 잘 뜬 거다 진짜! 와.. 20억 올게 많이.. 와.. 아 이거 큰일이네 이거 진짜 어떡하지? 소속팩 모으면.. 일단 교환 좀 하고.. 야 마저씨 교환 어떤 걸로 아냐? 네.. 처음 써봐 아 자기가 직접 해놨구나!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아 저 TOP5 두 개! 어 TOP5 오케이! 자 TOP5로 해놨습니다! 자! 잘 되니까 한번 가보시고! 자! 추천 안 하신 분! 추천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아.. 씨.. 야 거품! 야 또 가져와! 아니.. 아니.. 이거 뭐 없어 오늘? 그러니까 많이 없어서.. 가만히 거기서 어리지라! 아니 가면이 왜 이렇게 없어! 가만히 없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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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밖에 없어! 아.. 씨.. 아.. 씨.. 형! 우리한테 애들 있잖아 두컵이 있잖아! 어? 두컵이 있잖아 이따가.. 아 제발! 또 뭐.. 또 뭐.. 자! 야! 가자! 제발! 제발! 아니.. 이렇게까지 지랄했어 진짜! 간장은 주겠지! 간장은 주겠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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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아니라 망하면 안 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아.. 전혀 망하면 안 돼요? 아.. 아.. 왜 이래.. 아.. 와.. 야.. 야 빨리.. 내게 진짜 좀 나 잘 된 거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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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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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시작해! 아니.. 야.. 노래가 많으세요. 노래 바꿔야 돼, 우리. 그치, 미루다. 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갑자기, 갑자기 쟤가 책임을 줘. 쟤가 책임을 줘. 완전 쟤가 오시는 거 보소처럼. 자, 올려. 아아! 올리려, 올리려. 아아! 공기가 안 튀겨? 아,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진짜. 아, 이거 너무 안 되는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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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만 잡았어. 아니, 근데 이거는 무슨 400개나 있어. 오,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지? 어, 야, 진짜 이거 그만하자. 미치겠다, 미치겠어. 야,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만하자. 어? 아 씨. 오 씨. 와. 형. 두꺼비 돌려야 돼. 야 두꺼비 돌려. 형. 너는 그거 아니야. 운동도. 야 야. 조정. 형. 아 야. 드로. 와. 선 선 선 선 선 선. 잘. 와. 조졌다. 거의. 거의 정구정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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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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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是說. tätä. 야. 인바 봐. 저기. 인바 봐. 크 similarly. 아 grenade. 13. 13. 13. 13. 13. 10작에서 4사 one 부탁. 뭐라고요? 송종구 기익스라고요? 아니 아니 들어왔어! 이어서 이어서! 자 김덕배! 아! 도난 같은데! 아 깜짝이야 씨! 남길! 힐! 팀이 여기서 잘 뻗는데? 여기서 올릴 듯? 너무 심한데? 에? 에이! 설마 또 에이! 저게 조정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게 마지막인데?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안 끝났잖아 아직 희망 있지 우리 아직 안 끝났잖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때가 끝난 게 아니야? 너 뭔데? 너 뭔데? 너 뭔데? 가면 다 어디갔어? 가면 다 안보여요 가면 다 어디갔어? 그냥 가 그냥 가버려 와 또 존나 안 떠 미친 오 다 있어 마식님 기분 나쁘시겠지만 리준딱 한 번만 해도 돼요? 그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자기 자신을 버리면 모든 일이 잘 풀리거든요 아 미치겠네 리준딱 한 번만 해도 돼요? 봐봐 봐봐 지금 나 올라가잖아 자 자기 자신을 버려야돼 뭐든지 형 저 생각이 있는데 진짜 안 떠오면 뻗지 봐봐 지금 봐봐 지금 반도 하아 올라가면 가자 에이 나 꼬리해 이 말 진짜 홍짜 리액션이다 에이 나이 이 말 인생은 셀프리스 아니야 가자 제라드 덴바바와 함께 떠나는 세계 여행 형 참고로 미오프바 챔프스에서 승리 없어 우 후반바 우리만 챔프스에서 승리 못했어 그 이유는 리그 우승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지만 리그 우승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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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중땅 노래 가스 타는다 사랑과 아픔이 시연이다 중땅이와 함께라면 중땅이 리버풀 고승도 탄다 잠깐만! 니 중땅 니 중땅 신나는 노래 나도 한 번 불러볼까 큰일 나겠어 진짜 요구행과 여행 자상을 품 노래 가슴치며 불러본다 리버풀 리버풀 오! 리버풀 사랑과 이별 눈물이구나 그 시절 그 노래 가슴이 다 닿는 당신의 노래 오! 나와요! 왜 이렇게 많든지 갑자기? 왜 이렇게 많든지? 어떡해요? 그런 거 안 나와? 안 뜨면 어떡해 오케이 2절 가야지 오! 쫙 비빠빠 우리 중땅 중땅 뱃살 뱃살 템바바 세라드가 같이 가난다 같이 엎드려서 가보자 오! 우리는 우승하지 싫었어 아 승부점 추지 마 신나는 노래 중땅이와 달려보자 제발 굿품따이 굿품따다 신나는 노래 고소하며 불러보자 아우! 유행가 노래가 쌓여 유행가 노래가 쌓여 사랑과 이별 문물이구나 음정박자가 야, 운전박자가 아니라 카드가 존망이 있는데? 두껍따르 흠풍따 신나는 노래 우리 한 번 불러 보자 두껍이 한 번 하자 두껍이 한 번 하자 두껍이 한 번 하자 두껍이 한 번 두껍이 한 번 하자 두껍이 한 번 두껍이 한 번 하자 그냥 오지 돌려, 오지 돌려 두껍이... 스라우라 아아아아 스라우라 슬렐레 슬렐레 슬렐레城 슬렐레 femmes 살래! 살랄랄랄랄랄랄랄랄! 들지어다! 들지어다! 오오오! 나 망했다... 아니 너무 안 떠 진짜! 진짜... 머리카락 비딜지? 안 되겠다 나 오늘 버프를 한 번acked 봐봐 지으려나 진짜! 어떤것 같으니? 가자! 오늘 진짜 공짜 리액션 진짜로 너무 좋았다 야 우리 거울춤 오랜만에 한 번 가자 레츠고 거울춤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번 더 해봤어? 좀 봐봐 자 레츠고 너 공짜야 다 마이 다 마이 다 마이 다 마이 ㄷㄷㄷ 진짜 나 안췄어요! 딴거 없나? 봉기 한 번 안췄어 지금 진짜? 첫째로 한 번 안췄어 한 번췄어? 누구? 없어 30억 이상 봉기야? 일단은 이거 한 번 가자 일단 이거 한 번 가자 쉴 쉴 뜸을 해가지고 이거 한 번 가자 좋아 좋아 그렇지 나쁘지 않아? 가격팬 오 가격 가격 자 일단 이거 버리고 오 음악 좋아 음악 좋아 야 근데 너무 진짜 많이냐 너무 한등 만들었는데 너무 한등 만들었는데 Easth 너무 한등 만들 Nina 너무 기회가under 울트라맨 울트라맨 울트라맨다 넘한던데 osi 맞던데 진짜로 와 이거 그냥 기회 corporate 이거 빠부 어 제대로 가자 야 그거 가져와 야 그거 가져와 이거는 공짜 리액션 합니다 왜냐면 이것도 별풍 2만개는 꾸준거랑 뽑았기 때문에 한번 열심히 한 번 봐 한방인거 자 한번 리액션 제대로 한 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꺼 아 씨 아 아 아니 관제 따고 안가 관제 따고 농잼이야 농잼빵 청구하자면 돼 아 진짜 남긴게 너무 많아 야 이거 한번 가자 자 리액션 오지게 한번 달려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레츠고 자 그래도 이거 2만개 별풍선거랑 똑같습니다 200만원 같이 맡겼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가려 가려 씨 야 야 야 클럽에서 추듯이 클럽에서 추듯이 클럽에서 추듯이 클럽에서 추듯이 클럽 스페인클럽 갔다 하세요 야 형 앉았잖아 형 어우 이거 여기있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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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ing trending trend 크리스피 툰치 크리스피 툰치 뱋뱋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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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 파이씨 가이자 주Le니랑 이건 내 마상 새로운 센세이션 신경 그리스마 크리스피 툰치 지금 우리는 DJ 쟤 아... 미니네 미니엘 아 죄송합니다 운영 기능 저희도 물놀이 했는데요 저희도 물놀이 했는데? 운영자님 저희도 물놀이 했는데요? 저희도 물놀이 했는데? 운영자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자 영정 보호가 아니라 안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뭐야 맛있어 뭐요? 아 운동방송이요? 아 운동방송이요? 아 운동방송이요? 아 그러면 저희 운동해도 돼요? 운영자님 저희 법으로 운동 좀 해도 됩니까? 그럼 방제 운동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방제 운동선 하면 되나 아 그러면 안 되나요? 아니 저희가 저희가 헬스클럽 하겠습니다 헬스클럽 네 괜찮으신가요? 그래 너무 비꼬으면 안 돼 바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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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운영자님 10초 정도면 안 되나요? 그랬는데 자 자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합시다 죄송합니다 자 왜 욱이 형 그렇지 여기서 뜬거면 잘 떴 오케이 나이스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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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있다가 멜가고 자 여기 매번 많아서 아 아 진짜 저희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엄청난 이유까지 말하면 안 돼 안 돼 제가 죄송합니다 네 규칙은 따라해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저기 저거 씨 아니 형 우리 동물 싸움 할까? 어? 간속이 어? 아 맞다 형 어? 트리핑 10개 한번 보여줘 안 돼? 아니 아니야 뭐야 뭐야 저 뭔데 야 더 파이팅 도금 틀어 오케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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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줄게 야 더 파이팅 도금 틀어 야 니가 그 이거 그걸로 해줘 내가 내가 더 파이팅 도금 틀고 가자 바로 가자 오케이 오 구독 감사합니다 형님 최선을 다해야 돼 하 진짜 이렇게까지 재미없든 재미있든 로키 로키 윤화드 주셨네 형 오늘 근데 궁금하겠는데 리액션 할 수 있는 그거예요 형 형님? 자 리액션은 그건데 가자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다운받자 아 불금 틀고 가자 하 하 내꺼는 내꺼는 내꺼지만 이건 잘 떠야 돼 하 하 하 하 하 자 하 하 하 이거 음악 왜 안나와 음악 왜 안나와 미친새끼야 갑니다 하 하 하 뭐야 뭐야 뭐해 뭐해 하 하 자 제발 아니 일배 아니에요 일배 아니에요 부금 저장소 부금 저장소 부금 저장소 부금 저장소 일배 아니야 뭔 소리야 부금만 있느냐잖아 그래 아니 갑자기 사람이 일배치고만 해 그냥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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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가 없고 틀잖아 어 거기 유 유가 없는데 유튜브 아 유튜브 오케이 거기 틀잖아 어 뭐라 부금 저장소 일배라구요 뭔 개소리야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뭐 마무리 일배설이야 뭐 그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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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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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마르가 마르가! 저 무집이야! 제가 티하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 죄송합니다. 티하고를 했어? 좋아 좋아. 무조건 시험 있으면 됨. 불을 끄시고 모두 명상의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어떤 말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스탑. 저는 스탑입니다. 스탑은 유리스트입니다. 미친새끼들아. 누구있죠? 아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뭐가 보이냐? 바이아가 보인다. 바이아가 보입니다. 바이아가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기사님? 이번에 에펜메르크가 보입니다. 까보십쇼. 에펜메르크가 보입니다. 자 저 팬님 뭐가 보입니까? 저는 자 이번에 10억 이번에 발데라마 나오고 그 다음에 10억 이상 짜리 됩니다. 발데라마 나오겠죠? 자 종목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억 짜리 됩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 형 주장 나온거야? 온하우도 안나는 것이예요. 온하우도 안나는 것이예요. 온하우도 안나는 것이예요. 아 그리야 본전 아니까? 본전도 아니잖아 그러면 아 X됐다 형 아 X됐다 아 그 마지막 마지막 좀 하나 아까? 응? 아 아 gr a 식 간다 긴 신세계잖아 미친 색이야 야 야 최민식 선제모사 한번 가 뭐 뭐지 너 잘하잖아 내가 해! 그거! 내가! 서장아!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또 자고! 같이 싸우고 나온 거 다 했어 임마! 몰라 몰라! 신발 발발 가득한 씨! 나 그냥 잘했어! 개소리하고 있어! 여기 있네! 개소리하고 있어! 야 잠시 기다려 봐! 야 팬으로 들어소가 아니라 야신으로 들어소! 저기 지새끼 강제한다 진짜! 예 아닙니다! 야 야신으로 들어소 하지 마! 지키신다 진짜! 내가 볼 때 여기서 마라도라 절대 안 돼! 아 개소리하고 있네 진짜! 내가 볼 때 여기서 마라도라 진짜! 난 여기서 마라도라 아직 뜰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라도라 뜰 수 없는 편이에요! 가자! 절대 안 된다! 야 엄마 어떻게 다! 와 야 잠깐! 와 야! 내가 볼 때는 나 이거 뜰 적이 없는데 야 수염이 있냐 수염! 아 나 수염이 없잖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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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해줄게! 나무 계산! 이기 불면 내가 발음을 못하잖아! 갖다 줄게! 어? 이러게 하라고? 아니 시X 뭐야 이거? 하하! 아니 이거 안 돼! 약간 넓게 하면 살짝 띄고 오면 되잖아! 어? 살짝 띄고 오면 되잖아! 아우 시X 그냥 해! 아 진짜! 아 진짜! 아 나 오준이 형! 원화하고 형이 또 나오게! 원화하고 진유! 야! 야! 그길 안 돼! 저 얼마야? 얼마? 네! 아... 아... 내가 궁금하게 되는데 얼마 하신 거예요? 200? 200이요? 200이요? 20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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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사자면 되죠? 근데 이건 좀... 이거 뭐... 어! 아! 박쳤어! 우린 희망 이렇게 다시 살려보자! 자... 좀망망 좀망 좀망 개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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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개좀망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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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만하자 그만 놀자 장난있다 그만하자 개좀망 개좀망 조금만 조금만 개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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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좀 현실이 근데 다 어디갔어? 아니 어디갔냐고! 핵망불명인가 보다 핵망불명인가 보다 아 이런거 안돼!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마실게 내가 미안해 마실게 제가 3개 지원합니다 3개 볼게요?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패키지 사장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3개 지원합니다 진짜 갑니다 너무 죄송해서 진짜 3개 드릴게요 30만원어치 이 아이디에 보려는 건가? 어 이 아이디 펜라즈 마식님 마식님 렐리루 회장님 렐리루 회장님 렐리루 회장 렐리루 회장 렐리루 회장 렐 회장 렐 회장 렐 회장 렐 회장 렐 회장 렐 회장 오케이 오케이 3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10초 빨리 주시라고 어떤 거 보여달라야 돼요? 어떤 거? 1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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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리루 회장 렐리루 회장 아 네 10만원짜리 50만원 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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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나 무슨게 도와줬어 네네네 렐 회장 렐리루 렐리루 회장 렐리루 회장 렐리루 회장 진짜 천만원 지원했어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게 접니다 라고 합니다 와아 형 너무 갔나? 형 10분 안팎? 10분 안팎이라고? 그러면 아이디 비번을 알려드리고 이거니까 사진 찍어서 알려드리고 우리가 선물 갖추고 내꺼 들어가서 새로운 트레이드를 한번 보자 내가 돈 아껴야 되는데 새로운 트레이드를 한번 보자 잠깐 하고 있고 지원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거든요 항상 맛있게 그래도 맨날 스케줄 주고 이러는게 제가 지원할게요 100만원 너무 오브하고 얼마 멜리로 회장님한테 피파하라고 하지마 미친새끼들아 하지말라 그랬지 네 아 미쳤나 여전히 못생겼네 중요한게 아 그래? 여전히 못생겼어 아무리 봐도 못해 뭐라고 얘 오늘 이러는 이유 추석선물 줘서 그런다고? 아닌데? 이미지 메이킹인데? 착한척하는 건데요? 착한척하는 건데? 아니 왜냐면 아니 왜냐면 존나 십선비들이 자기 예레리라는 사람이 스케줄 맡겼는데 놀리고 자빠졌네요 그것도 모자라서 리중 다 그러고 저 인성 다시 봤습니다 이럴까봐 착한척하는 겁니다 여기다 충전 해놓으시라 할게요 5개만 자 근데 저는 그 진짜로 별풍은 안싸워도 돼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안싸도 진짜로 저는 괜찮아요 제가 뭐 그것때문에 방송하는게 아니라서 예 저는 괜찮아요 별풍 안싸도 되는데 별풍 저는 싸야됩니다 아 아 오케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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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미안 미안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예 아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이거 야 이건 어떠냐 내가 봤을때 뭐냐면 네 차라리 네 그 아니 회장님 이거 어떠세요 별붕 쏘지 말고 실제로 저한테 돈쓴거 어떠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같다 자 가보겠습니다 진짜 자 거의 미친놈이었어? 거의 와 자 자 자 장난해 장난 장난 장난해 장난 장난 뭐라고 태이적언 쏘고싶다고요? 바로 쏴주세요 괜찮아요 저 태이적언 어 맞고싶어가지고 저 그런거 좋아하거든요 제 이상형이 태이적언 잘 쏘는 여자에요 나는 진짜로 어 난 딱 만났을때 커피숍에서 아 저 뭐 드실래요? 그러면 저요 아메리카노랑 태이적언 바로 팡! 싸가지고 아아아아아아아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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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